다른거 더 얘기드릴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아 배너 어디갔지? 자 가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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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항대전 제가 공지 올려놨죠? 공지 올려놨죠? 자 가항대전 MC를 같이 봐주실 스페셜 MC는 신지님과 함께합니다 뭐 아직 그 김종민 형님 김종민 형님도 나와주실지 안 나와주실지는 아직 스케줄에 따라 아직 확정된건 아닌데 일단 신지 누나께서는 나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은 신지 누나가 왜 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가항대전이라는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노래를 정말 노래에 대해서 노래에 놓지 않은 사람이 같이 MC를 봐주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일단 신지 누나를 제가 섭외를 부탁한 이유는 커리어도 있으며 보컬 출신이고 입담도 좋은 여자 가수를 제가 찾다 찾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냥 일단은 출연 가능한 연예인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11월 5일날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도와주실겁니다 확실히 됐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 더 보여드릴게 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 있어요 10시에 10시에 하죠 10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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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신지 누나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그게 난 이 노래가 제일 좋아 이 노래 이 노래가 제일 좋아 나는 이 노래가 이 노래 제일 좋아해 그날이유 그날이유 난 진짜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 같아 나는 이 노래 진짜 좋아해 목소리가 감미롭죠 이제 영상 어 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 있습니다 그리움에 힘들진 않나요 그래요 아니란 걸 알면서 또 바라죠 바보 같은 날을 보내요 원피스 사랑을 쉽게 생각했죠 그땐 정말 이기적이었죠 누구신지 한동안 이렇게 또 어리석은 날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들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급하게 신지 급하게 신지 누나가 급하게 신지 누나가 추경 추경을 이렇게 찍어주셔서 급하게 찍은거라 화질이 안좋을 수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고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고 내일 내일 이제 12시나면 내일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 라이브로 들을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게 제가 한번 저 라이브 제가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추경이 왔는데 짧지만 짧고 뭐지 화질은 좀 안좋지만 급하게 찍은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에테 심지입니다 BJ 남순님이 진행하는 제4회 가왕대전 결승에 제가 신사위원 겸 아 그리고 MC를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벌칙으로 머리를 자르신다고 하는데요 부디 예쁘게 잘 자르셨으면 잠깐만 묻히지 말자 아니 이건 어떻게 알았어 와 머리를 자르신다고 하는데요 부디 예쁘게 잘 자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5일 일요일 밤 10시에 만나요 남순 화이팅 오지고 또 오지고 또 오집니다 지리구요 지리입니다 난 이 노래도 좋아해 음 음 아 이뻐 이뻐 신지윤아 이뻐 살도 많이 빠진거 같은데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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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아 아 아 일단은 여러분들 아무튼 가왕대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신지 누나님 너무 고맙고 그래도 많은 시청 많이 바라겠습니다 원피스 틀어줘 네? 원피스 틀어줘 그게 무슨 말이니? 원피스 무슨 말이야? 난 잘 모르겠는데? 무슨 김종민 형님보단 내가 더 어버버 안하지 그 양반은 좀 어버버 심하고 원피스 주제곡? 오늘인가요 원피스 뭐라고 쳐야 돼? 아 핵토 형님 감사합니다 337개 형님 감사합니다 따랑이에요 푸짓푸짓 뭐라고 쳐야 되는데? 유튜브 가서 우리의 꿈? 오케이 멜론에 있지 않아? 나 잘 몰라 이런 거 지렸고 개쩌는 거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자로 인정 오로 인정 앞부르기 인정 인정 우리의 꿈 말하는 거죠 농농 형님 정리해 아 감사합니다 형님 용농 형님 청계 어 모로리 모로리? 잠시 미루 형님 미루 형님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어 아 메인종 어 라산 형님 미안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천종 감사합니다 모로리 감사합니다 남도 빡대가 잠깐만 비필구만 조자가 처음 왔어요 수고하세요 비필구 형님 300점 감사합니다 토크페그 킥배 넣어드리겠습니다 와 아 아 아 킥표 한 달짜리 넣어드릴게요 네 앞으로 즐거운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우리의 꿈 치면 된다 이거지 우리의 꿈 우리의 꿈 우리의 꿈 신지 신지 코요테 우리의 꿈 이거? 이 이거 맞어? 이거 그거를 부른거지 그거 원피스 와 그러면은 원피스 그 유명한 그 만화를 주제곡 한거면 되게 대단한거 아니야? 대단한거 아니야? 되게 대단한거 아니야? 나는 원피스를 안봤어 고무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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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몰라 조로랑 이런거밖에 몰라 힘들어 난 몰라 나는 나 애니충이 아니야 야근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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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거는 보는데 애니 약간 이런건 잘 안봐 어깨 태상은 꿈꾸던 내챗 어깨 흔히형 리을은 그 비닐가 혀 비닐가 형이 없네 용기를 내나갈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루루키 형님 천정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룰루키 형님! 룰루키 형님! 룰루키 형님! 요구르티 올 레이지야? 요구르티 올 레이지가 뭐야? 아니 그 뭐야 그건 뭐예요? 요구르팅? 아니 나 모르는 게 많아 요구르팅 Always 오케이 이게 이것도 코에.. 어? 어? 있네? 이거야? 캐치 미 캐치 유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알아 이거 개띵곡 이거는 알아 나 들어봤어 들어봤어 개띵 개띵곡 이건 나 들어봤어 이거 나 들어봤어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어 이거 알아 이게 무슨 게임에 나온 거야? 이게 무슨 게임에 나온 거야? 같이 해달라고요? 이걸 어떻게 같이 해? 나 남순이 형 심지 누나 불러다가 90년 때 얘기만 할 거 같아요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뿐인 냄순계에 고맙습니다 열띠미하게 뜹니다 포찍! 와아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아 와아 아 왜이렇게 많이 터지지? 아 이정도까지 터지 X랄스럽긴 한데 아 와 중둑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 와 몇개냐고요? 지금 나 지금 방송하면서 지금 거의 역대급 기록받은 것 같은데 지금 순다형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크팽가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유월이가 이쁜이게 감사합니다 이쁜이게 이쁜이게 감사합니다 이쁜 이쁘지 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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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터 남순 아 홈다형님 감사합니다 남자 파출이 안 어려운데 가왕대전에서 GS로 불러주면 좋겠다 남순아 아 뭔 말인지 알았어요 홍거발라 이제 이 노래 그만 틀어도 되죠 예 이제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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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면 되죠 진짜 어 그만 틀어도 되죠 화내지마 형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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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잇샷 남순이 오늘따라 저조차 항상 응원해주세요 하완해지마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점 고맙습니다 아 까꿍 형님 감사합니다 하아 고맙습니다 하아 수고한 도시 한번 듣자 수빈 이어가자 아 무슨 노래를 아니 무슨 노래 무슨 내가 심장도 아니고 내가 뭐 무슨 노래를 틀려 그래 니들이 멜론으로 틀어 이상한 양반들이야 아니 방송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무슨 뭐 해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뭐 심장이에요 내가 지금 에? 토니언 근데 나중에 숙지 확인 후 mom Christ she said it was so